꿈을 꿀 때 흉몽을 꾸기도 하고 길몽을 꾸기도 하는데요 꿈이 안 좋으면 조심하고 당분간 나쁜 마음이나 행동을 덜 하려고 하는 식으로 대처하는데요 길몽일 때는 뭔가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살려고 하는데 길몽이나 흉몽 꾼 것을 아침부터 자기만 알고 있지 않고 남에게 말하면 안 좋고 복나가는지 말한 길몽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알겠죠? 이게 사면한다 할 때 사자예요 사면, 사면 사자 알겠죠? 사면, 작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큰 원수가 태어난다 필생이야 필생 반드시 그것이 모여서 큰 원수로 변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길몽을 남한테 이야기하고 하면 그게 복이 나갔느냐 이 말이잖아 길몽을 남한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잘되면 좋은 거 아니야?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 말이 무슨 말이요? 어떻게 해서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원수를 맺는 거예요 작은 걸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큰 원수를 만든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우리가 한 달에 내가 1억씩 무료급식을 하죠? 이거는 내가 그 사람들 놔두고 내가 혼자 잘 먹으면 이게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? 작은 원수를 맺는 거야 맞아 안 맞아? 그렇죠?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그거 나중에 수천억이 되지 않겠어? 그럴 수 있잖아 매월 1억씩 그렇죠? 그런데 그러나 그 작은 원수가 큰 원수로 나타나 이 국민들이 나중에 프랑스의 왕을 처형시키는 거야 왜? 밥을 빵을 못 먹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 왕은 뭐 했어? 좋은 거는 지가 다 차지한 거야 길몽만 꾸면 지가 다 가져 맞아 안 맞아? 그래가 길몽을 많이 꾸었다 그래가 왕실에 재산을 많이 부렸다 그게 뭐 좋노? 국민이 막 굶어 죽어서 나중에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봉기가 일어나서 자기 마누라 목을 갖다 날려버리는 프랑스 여왕이 그게 목이 달아났잖아 그래 안 그래? 그래 안 그래?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길몽만 다 주워 모아 좋은 거는 왕실이 다 가져버려 백성들은 걸베이 만들어놔 그러니까 그게 지속이 되나? 그게 자기 당대에도 끝나버려 저 말이야 저 말 그래서 좋은 거는 남조여 좋은 거는 좀 남을 주라 이 말이야 자꾸 베풀어 줘 그러면 큰 원수가 없어져 버려 맞아 안 맞아 우리가 무료급식하는 건 여러분 복 짓는 거야? 네 여러분들이 내는 돈 아껴서 우리는 무료급식해요 그죠?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큰 원수를 그 불쌍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되겠어?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놀아주는 버릇을 키워야 돼 그런데 좋은 꿈을 아까워가지고 남한테 이야기도 못해? 어떻게든 남이 잘 될까 봐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 그래 꿈도 남한테 못 줘서 발발 떨어? 나는 현금을 말이야 원래 1억씩 주는데 꿈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인색하게 놀면 되겠어?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적은 원수를 용서할 줄 모르면 반드시 큰 원수가 태어나 버려 내 말 이해가죠? 저런 적을 막아야 돼 인색하면 나중에 지가 당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너무 인색하면 안 돼 맞아 안 맞아 우리 때에 따라서 돈도 좀 떼일 수 있고 피해도 보고 사는 거예요 친구한테 비포증 섰다가 집 쫓겨나가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거짓된 사람도 있어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나서 보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 친구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? 근데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서 이상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게 자기가 도와줬던 친구야 그래 안 그래? 그 친구가 어떻게 사고로 빨리 죽어가지고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그 사람을 엄청 출세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높여주네 그래 안 그래? 그게 애인율이가 없다는 거 상선 버락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해도 또 우리는 이것이 가져오는 거는 즉 뭘 가져와요? 선에는 뭐가 와요? 그죠? 어? 꿈이 아까워요? 현찰도 주는데 그래 안 그래? 선한 데는 하늘에서 반드시 상을 줘 악한 것은 반드시 벌이 와 그러니까 우리는 헛일을 할 필요 없어 괜히 남 피해 줄 이유가 없어요 왜? 애인율이가 없기 때문이야 반드시 돌아와 반드시 돌아와 그러니까 꿈도 남한테 못 놀아주면 그 사람은 돈 부자되면 남한테 도와줄까? 그런 마음을 심보를 쓰면 되나 안 되나?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?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꿈 이야기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지를 다른 건 별로 인색하지 않은데 꿈에 대해서 되게 인색해 그래 안 그래? 재미있어 재미있어 내 말은 자꾸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이 선해져 배꼼 갈 때 달라져요 알았죠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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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da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